기다리던 영웅사님의 파스파는? 솔병 네? 봉골레 솔병 네 봉골레 들어 제가 하겠습니다 솔병 민이가 난다 네 물이 끓기 시작하면 소금을 한 꼬집 정도 넣어주시고요 1인분의 조끼는 한 500원짜리 하나 정도 되는 조끼이고요 포인트로 파르펠레 차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면은 7분만 삶도록 하겠습니다 달 구워지지 않은 팬에 기름을 좀 넉넉히 둘러주시고요 마늘을 넣으시도록 하겠습니다 편마늘만 넣으시면 안되고요 꼭! 봉골레파스테에 팁은 꼭 간 마늘 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요리하기 직전에 갈아 넣어주시는게 이 요리의 팁입니다 편마늘만 넣으시면 이 마늘의 그 알싸한 맛이 제대로 낯을 못내기 때문에 불을 올려주시고 네 이렇게 마늘이 이제 브라운 골든브라운이 됐을 때 이렇게 모시요기를 넣을 수 있습니다 모시요기를 넣어주시고 청주를 한 3스푼 정도 넣어주겠습니다 화이트 와인을 넣어주시기도 하는데 드라이한 화이트 와인이 없으시면 청주를 넣어주시면 좋아요 알콜이 날아갈 때까지 살짝 볶아주시다가 알콜이 날아갔을 때 뚜껑을 살짝 덮어놓고 30초에서 1분만 두겠습니다 네 소스가 맛있게 됐구요 네 소스가 맛있게 됐구요 7분이 지났습니다 면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스타에 치즈를 많이 뿌리시는데 봉골레 파스타에는 치즈를 뿌리지 않으시는게 훨씬 더 맛있어요 네 담아봤습니다 오 모양도 이쁘고 그럴싸한데요 여름에는 이런 또 조개가 들어간 파스타를 먹기가 좀 어려운데 겨울에 한번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좋겠구요 후추 한번 뿌려보고요 파슬리가루도 한번 살짝 네 완성입니다 조개도 아주 심쇄하구요 너무 맛있네요 면단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레스토랑이 부럽지 않네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.